로널드 레이건, 1911년 2월 6일에서 2004년 6월 5일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재임하였으며 공화당 소속이었다. 취임 초 경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레이건노믹스를 주창하여 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며 대외정책은 레이건 독트린을 기초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표방했다. 이인호 이주 출생 1932년 유레카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아나운서로 일하였다. 1937년 할리우드에 들어가 1964년까지 킹즐로우 등 약 50편의 영화에 출연하였으나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1947년 미국 노동총연맹 산하영화배우협회 회장이 선출되었다. 처음에는 민주당의 대통령 fd 루스벨트를 지지하였으나 1950년대 초부터 차츰 보수적 입장으로 기울어졌다. 첫 부인과 이혼하고 1952년 넨시와 재혼하였다. 1962년 미국 공화당에 가입하고 196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되어 조세 감면 복지제도의 확대 고등교육 정책에 힘을 쏟았고 주재정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꾸었다. 197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 대통령 지포대에게 패하였으나 1980년에는 지명되어 민주당의 제2 카타를 누르고 제4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강하고 풍족한 미국을 구호로 내걸고 보수적이고 강경한 국내외 정책을 펼쳐 1984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 먼데일에게 압승을 거두었다. 레이건은 취임초 4개항의 경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일명 레이건노믹스라고 불리는 정책을 기조로 하여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 감세, 기업에 대한 정보 규제의 완화 등으로 경기 부양, 인플레이션 방지, 고용 창출, 국방력 증강 법안을 법제화했다. 군비 증강으로 인해 재정적 차폭이 크게 증가했을 때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레이건 행정부 임기말 미국은 경기 후퇴나 경기 침체가 없는 사상 최장의 평화식의 호황을 기록했다. 대외 정책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표방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 장관은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에 서명했다. 서베를린 나이트클럽에서의 미군 병사 공격 사건 폐후로 지목된 리비아로 폭격기를 파견했으며, 또한 레이건 독트리는 기초로 그라나다를 짐공화했으며, 니카라과 반군 지원 등 중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반공산주의 분쟁을 지원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부시를 도와 공화당 재집권에 성공하였고, 1989년 퇴임하였다. 퇴임 후 불치병인 알츠하이머병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10년간 투병하다가 2004년 6월 5일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투병하셨다. 투병하사